자 다양한 장르를 오늘 여러분들 모시는 이 무대는 이번엔 최옥산뇨 가여금 산조가 되겠습니다. 네 자 우리 국립국악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김혜수 원장님 그리고 또 한 분 모실 텐데요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? 네 그리고 반주에는 역시 김경선생님께서 해주시겠지요? 네 자 우리 김혜수 선생님의 무대는 모시겠습니다. 박수 주실까요? 국립국악원 원장님이시고 따님과 함께 오늘 특별 무대입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여러분 김혜수 원장님 그리고 따님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김기영 선생님 너무 아프시다.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. 박수 주실까요? 박수 주실까요? 박수 주실까요? 박수 주실까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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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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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!